이번 문제는요. 22년 6월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도표 제목을 보시면 GDP의 기여입니다. GDP의 travel, 여행과 관광업의 기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 국가가 한 1, 2, 3, 4, 5, 5개 국가 나오고요. 그 국가가 2019년과 2020년이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5개의 국가에서 자, 여러분 어디다 포인트 드는 거예요? 2020년에 포인트 드는 거예요. 그럼 빚금 쳐져 있는 것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 Travel and Tourism Contribution이 감소한대요. 자, 뭐와 비교해서? 이전 해와 비교해서. 이전 해가 2019년이죠. 즉, 2019년에 비교해서 2020년이 다 떨어졌는지 수치가 각각 다 떨어졌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봐봐요. 1,800보다 1,100. 아, 얘가 더 떨어졌죠? 그럼 맞아요. 자, 여기도 얘가 더 작죠? 그럼 맞아요. 얘보다 더 작아야 돼. 즉, 이런 기울기가 나오면 돼요. 얘보다 얘가 더 작고, 얘가 얘보다 더 작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로 봤을 때 다 2019년이 2020년 대비 컸다. 수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미국.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보셨을 때 미국이 보여주는 데 가장 큰 기여도를 보여준대요. 5개의 국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누구다? 2등이 중국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볼게요. 2019년에 뭐가 제일 높았느냐? 어, 1869. 이 수가 제일 높았으니까 미국이 제일 높았고. 또 여기 빗금친 걸 봐도 역시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1등 다음에 얘가 2등이고요. 여기도 1등 다음에 얘가 2등이니까. Followed by China.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이번에 중국 쪽으로 가볼게요. 자, 중국에서는 여기 이 기여도. 2020년의 기여도.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지 마시고. 이제 빨리 눈치 채셔야죠. 연도 나오면 연도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2020년에 중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몇 시에요? 667입니다. 자, 보다 덜하대요. 그럼 숫자가 더 낫다는 거죠. 뭐보다? 2019년. 자, 2019년 언제에요? 2019년은 1665죠. 어, 1665에서. 자, 여러분. a third는 3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죠? 3분의 1보다 덜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3을 나누어. 여기서 3을 나누면 되죠. 3 나누어 얘들아. 더하다가 더하다가 돼야죠. 더하다가 돼야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국에서는 667이었어. 2020년에. 근데 2019년에 3분의 1을 하니까 500목밖에 안 돼. 그럼 당연히 이 수가 더 크니까 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4번, 5번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4번은 어디로 가느냐? 독일로 갑니다. 자, 독일을 갔을 때 2019년 갑니다. 근데 더 크다네요. 그죠? 누구보다? 일본보다. 그럼 얘들아 갑시다. 자, 여기 주머니에서 2019년이 이거. 393. 일본은 373. 그러니까 더 크다. 맞네요. 숫자가 더 크죠? 자, 반면에 2020년에는 그 반대가 사실이다 라는 건 얘가 더 컸는데. 그죠? 2020년에는 얘가 더 컸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요게가 더 컸는데 2020년을 비교했더니 독일이 더 작아야 돼. 얘가 더 크죠? 그죠? 숫자를 얘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 요거 맞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요런 Where is the reverse was true? 요런 말을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반대도 사실이다. 즉, 처음에는 독일이 더 컸다면 이제는 일본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UK,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이 유일한 나라래요. 뭐하는 나라예요? 자, 보시면 2천억 달러보다 보다 덜한 유일한 나라래요. 자, 2천억이라고 하는 건 200달러예요. 그래서 요기 봤을 때 그러네. 200달러 다 이상인데 얘만 200달러 달러 위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보면 200, 이제 2천억 달러를 요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115는 200보다 밑이니까 우리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요건 맞는 말이 되겠고 정답은 우리 3번으로 요걸 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